오늘 밤사이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. 대처 요령 다시 짚어보겠습니다. 되도록 집에 머물면서 호우특보나 산사태 위기경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. 실내가 더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요. 반지하나 지하상가,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. 밖에서도 특히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. 맨홀 가까이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고, 또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 있다면 스스로 나오려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. 논밭은 괜찮은지 살피고 싶더라도 비가 다 그치기 전까지는 참으셔야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